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의료원 제공입니다. 안면신경은 제출의 뇌신경으로 주로 한쪽 안면 표정에 관계되는 모든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입니다. 안면신경마비 구한화사란 이 신경에 장애가 생겨 안면 근육을 마비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안면신경마비는 겨울철 봄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상포진과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찬바람을 오래 센 뒤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주로 발병합니다. 노인 환자가 가장 많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피로, 운동 부족 등으로 최근에는 젊은 층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감기몸살 초기 증상처럼 뒷목이 자주 뻣뻣해지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안면신경마비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안면신경은 주로 운동신경으로서 한쪽 안면 표정에 관련된 모든 근육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안면신경마비에 발생되는 장애 증상으로는 얼굴이 삐뚤어지고 표정을 지을 때 얼굴이 이상해지는 증상 외에도 음식을 씹거나 삼키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고요. 미각이 손실되고 눈물분비가 줄고 청각이 과민되는 증상을 함께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교내 연수부의 이상증성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는 특발성, 중추성, 말초성 등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베리스팔시, 중추성,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로도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70-80%는 3주에서 4주, 길게는 몇 개월 이내에 증상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 정도에서는 부분적으로만 회복되고 마비 증상이 영구히 가는 경우가 일부가 있습니다. 미각이 떨어지고 눈물 감소나 청각 과민, 그리고 그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는 2단계나 3단계 이상의 마비로써 회복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바이러스에 의한 안면신경마비 외에도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마비도 있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강력해 보통 귀가 붓고 눈이 충혈되는 증세를 수반합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중증에 안면신경마비가 올 수도 있어 반드시 신경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 단순 안면신경마비는 증상 발생 시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회복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치료는 우리가 초기부터 적극적인 한방치료 및 양방치료, 그리고 물리치료가 같이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초기 한 달 정도의 치료가 완치율에 전체 치료기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침과 꾸준히 다른 것들을 시술받으면서 처방받은 한약 중에서 청양탄 가감을 드시면 얼굴이 점점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회복하는 모습이 증상 발생 후에 한 2주에서 3주 이내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후유증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면 안면신경마비, 얼굴이 돌아가는 증상은 90% 이상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비가 심하지 않아서 얼굴을 가만히 있으면 표시가 잘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웃거나 찡그리는 등의 얼굴을 움직여야만 마비가 나타나는 정도의 대부분의 예유가 좋습니다. 그러나 첫 증상 발현 후에 부분마비 형태였다가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얼굴 전체의 마비 형태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후유증도 많이 남는 걸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침을 많이 먹으면 속이 든든해 하루 종일 음식을 덜 먹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아침 식사를 많이 할 경우 하루 동안 더 적게 먹을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많이 할 경우에도 여전히 점심과 저녁 식사의 같은 양만큼 먹어 살이 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적게 한 사람들보다 하루 평균 400칼로리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오히려 아침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는 것보다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해 과체중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클리 건강 여기서 마칩니다. 이번엔 창에서 마칩니다. 인간ная 인류 haha opening hai